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매콤달콤 네, 좀 씻고 준비하고 나오면 너무 쉬고 계세요. 너무 쉬고 계세요. 우리 영철씨가 지금 영철씨에 대한 마음이 영철씨에게 오늘도 어떻게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. 밖에 있을 게 있잖아요. 우리 마음이. 쉬고 계세요? Run. 여기. 흑대기. 10분. 간식. 조합 수업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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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간장 소 Female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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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오징어 오징어 단무지 매콤하고 매콤해요 오징어 마요네즈 오징어 아이스크림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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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